자 올렸습니다. 차서린 쪽으로 차서린 오 뭐죠? 오 신기한 모습으로 잡아냈어요. 약간 골프채로 공투기듯이. 나이스! 서린 나이스! 야 구척돌이야! 민혁구척! 구척의 골입니다. 하나 빠져들어, 하나 빠져들어. 서린 빠져들어가! 차서린 침투 움직임 좋습니다. 김설이와 몸싸움을 치열하게 초반부터 합니다. 들어가! 들어가! 현이 언니가 찬다! 100%! 김진경! 이현이! 벗어납니다. 오케이 현이가!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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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! 좋아 좋아! 또 올스타리그에서 경기를 뛰었던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경기 감각을 그대로 유지하는 선수와 경기를 그동안 못 뛰었던 선수들 모두 이제 각자를 잘 맞춰야겠습니다. 솔 다툼 치열하게 벌이고 있어요. 뒤쪽으로 흘렀습니다. 진정선. 진정선. 오 좋아요 진정선. 이후에 이현이 돌아섭니다. 하지만 에어사입니다. 그리고 소유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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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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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희정! 김가영! 김가영 김희정과 겹쳤습니다. 자 차서린 김가영을 압박합니다. 자 차서린 이겼습니다. 설인 나이스! 그리고 워낙 다리들이 기니까. 그렇죠. 좀만 내밀면 차단기예요. 차단기예요. 주차 차단기. 맞아요. 구척장선수들은 일단 신장이 높다는 건 다리가 길다는 뜻이기 때문에 제껴가 쉽지 않아요. 제꼈다 싶어도 다리가 따라옵니다. 아이 들어가. 진경아 더 들어가 더 들어가. 자 킥. 해. 그냥 잡아 진경이 잡아. 해. 자 이현이가 준비하는 킥인. 길게 올렸습니다. 어우 김선희 막아내고요.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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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. 김선희 전진. 김선희 그대로 끌고 갑니다. 김선희. 뛰어들어. 뛰어들어. 오 김선희. 때릴 수 있어요 김선희. 아 벗어납니다. 나이스 서리. 서리 잘해서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. 오늘 움직임이 상당히 향상돼 있어요. 와 서리 잘하는데. 김가영 화이팅. 김선희 좋다. 차서린의 킥인입니다. 뒤에 길목을 막아 뒤에 길목을 막아. 자 역시 지금 원더우먼은 정대세 감독이 상당히 좀 빠른 발빠른 두 명의 공격수 소유미와 김가영 선수 앞에 세워놓고 있습니다. 자 끊겼어요 김가영. 김가영 빼냈습니다. 소유미. 때리지 못합니다. 진성선희 수비. 김희정. 자 그리고 또 한 번 김희정. 아무도 없어요. 그대로 벗어납니다. 소가리들이 좀 더 잘 쉽게 플레이하라고 합니다. 민물의 재앙이거든요. 피집고 다녀야죠. 그렇죠. 원더가 유비드롭에서 더 좋아졌어요 고격적이. 그리고 다른 lifecycle 가 usa vå하게 되었어요. 네. 도전 리아이一下가 0시30분. 저는 원수고